안녕하세요. 강원입니다. 저의 생애 두번째 책인 명략인문서 명리의 운명을 읽다. 이 책의 출간에 맞춰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10주간 진행되었던 스토리펀딩의 마지막 연재를 마치고 드디어 작년부터 준비하던 명리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이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습니다. 보내주신 관심에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. 펀딩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은 앞으로 이 채널로 방송될 명리라디오 팟캐스트의 제작비로 알뜰하고 살뜰하게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.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제 첫 녹음을 마친 방송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술꾼 도시 처녀들이라는 다음 외툰 작가인 미깡 작가와 딴지일보 부편집장인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 그리고 벙커원 요원이면서 이 프로그램에 녹음과 편집을 맡은 낯선 요원 이 세 분과 앞으로 유쾌한 명리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. 첫 방송은 2월 초 딴지 라디오를 통해 업로드 예정입니다. 앞으로 제작될 명리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2월 초 첫 공식 방송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